어디가 뭐 해야되는지 봐야될거 아냐 화내지마 나한테 화내는거야? 아 잡지마 야 놔 머리끄댕이 잡았다 야 놔 싫어 어떻게 여자친구 머리끄댕이를 잡아 너 그렇게 싸움을 잘해? 너 갈게 쌍잡아 갈게 무거워 아직 들고있지마 실제로 무거워? 무거워 귀여워 안올라가져 아 나 잡지말라고 야 너 이리와 아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야 그만 잡으라고 야 놔 와 깃털처럼 가벼운걸 하하하하 으아아아 내가 든다 내가 든다 아직 못들었다 오케이 고우님 가볍네요 몇 킬로세요 에헤헵 잘못했어 멱살자 하하 귀여워 너무 귀여운거야 아 저기요? 이거 가져왔어 어? 아 가져오는거 맞아요? 가져와서 어디 어? 다리 설치하는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가져왔어래 이 멍청아 그게 아니잖아 맞아 이거 가져오는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나도 가져오는거 맞다고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가져오는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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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힘들다니까 아 이리와 이뻐해줄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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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와이 귀여워 와이야? 와이 내꺼야 이거 와이 떠서 자동으로 벽에 붙어 오 신기해 오 간다 안 해 아 나 이거 전기만 해볼 바빴어 생방해야지 하하 뭐 멍청이 똥멍청이 멍청이 똥끼야 멍청이 똥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하하 멍청아 멍청이 멍청 아니 멍청아 아니 바보야 아니 바보야 멍청이 멍청이라 그랬냐 멍청아 멍청이니까 멍청이라 그러지